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. 터닝메카드 레이싱 게임 스테이지는 다 클리어 했고 믹스 모드도 거의 다 했어요 남은 것은 타나토스하고 타이탄 피닉스 했고 그 밖에 안 남았네 이번 편은 타나토스 S등급 타나토스로 믹스 모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타나토스가 대체적으로 좀 균형 잡힌 그런 능력이 있는데 또 속도가 좀 문제야 속도가 빠른 속도가 나지 않아 가지고 자 일단 가봅시다 아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럭키 아이템 여기서 뽑은대로 안 나오죠 이게 뽑은게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가 럭키였어 자 이거에 안좋은 걸로 해놓고 그냥 들어가면은 이게 바뀌더라고 자 지금 뭐 좌우 이동속도 10% 30% 이거는 뭐 별론데 내구도 완전 다 세개다 완전 별로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어떤 마법이 생길지 한번 봅시다 바뀔거야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이 게임이 왜 안돼 자 바뀌었죠? 하나는 없어 아휴 자 뭐하는거야 자 그래도 저기 내구도가 좋은편이니까 땀땀땀 4대를 따라잡으라고 그러지 4대 따라잡을 목표가 없잖아 아우 쟤 왜 쟤 왜 움직인거야 저차 이해할 수가 없네 그렇지 자 빨간 빨간 공을 계속 갖고 와야돼 초록색은 계속 나오거든 몇대 없애야돼 공이 멈췄다 이상하다 됐고 8대 목표를 따라잡으라고 8대가 있긴 있는거니? 아이고 아이고 아 저 차가 야 내구도 조심해야겠다 지금 2대밖에 안잡았어 지금 아하 조토 왜 피하냐 자 40초 우리 네크로멘서 우리 귀요미들을 좀 보내볼까 내꺼 3200미터 주행 자 빨리 달리는거는 뭐 스킬이 없기때문에 스킬이 없기때문에 아하하 자 36초 됐네 45대 그렇지 그렇지 다 지져 지져 전기로 지져 와 45대 좀 많다 자 20초 37대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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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0대 아 50대 아 50대 너무하잖아 파란색 카드를 그럼 먹어야 되는데 빨간 것도 쓰고 카드 파란거 카드 안줄거야 자 내구도 때문에 파란거 파란거 막 부딪쳐 막 부딪쳐 와 와 31대 많이 부셨는데 아 그래도 역부족이다 야 그래도 타나토스에 맞는 그런 미션들이 계속 나왔는데 아 점수가 너무 아쉽네 미션은 사실 제대로 나왔는데 저 아이템이 아이템이 제대로 뽑아도 안 나오고 자 색깔 좀 바꿔볼까 노란색 그래 다시 그럼 제대로 한번 뽑아봅시다 제한시간 10초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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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파란색 한장만이라도 좀 주세요 하여튼 뭐든지 두장 있어야겠죠 지금 제대로 된다 그러면 아 됐네 됐네 제대로 됐네 22대죠 아 그래 좋아 좋아 지져 지져 아 8대밖에 안 됐어 지금 그렇지 우리 귀요미들 됐어 됐어 아이템 17개라 아이템차가 지금까지 한 대를 못 봤어요 아이템차가 저기 지금 하나 있죠? 뺏고 와 빨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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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카드는 아 놓쳤네 빨간거 빨간거 아 빨간거 아닌데 빨간거 그만 주냐 아이씨 34대 야 이거 지금 파란거 스킬 없으면 34대 어려운데 시간은 많이 파란색 파란색 자 그렇지 다 지졌다 다 지졌다 아 쟤는 왜 이렇게 멀리 가는거야 공 야 그 다 됐다 또 또 아 그렇지 사실은 지금 이런 미션이 맞는거죠 맞는거야 사실은 타나토스한테나 오 좋아서 굿굿굿굿굿굿굿 아 근데 17대밖에 안되네 어떻게 저렇게 많은데 저게 차들이 다 저게 살살 다 피해가냐 야 25초 카드에 지금 뭐 걸어야 되는데 카드가 안나온다 파란색 카드 나오면 어 파란색 카드가 맞는거지 아 장애물 39개 아 25초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자 이거 안되나 39개? 37개 됐어 됐어 아이템 32개 아 이건 어렵겠다 시간이 너무 없다 아이템 차도 너무 없잖아 야 아이 잘 왔는데 와 아쉽다 아쉽다 아 이거 점수는 똑같은데 아 점수가 되게 안나오네요 다시 한번만 더 해봅시다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더 해봅시다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만 아 너무 근데 계속 에너지 볼 모드만 나와가지고 에너지.. 아니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란 말이야 아 왜 안주냐고 지금 파란색 또 무조건 계속 에너지 볼 모드만 나오네 무조건 계속 에너지 볼 모드만 나오네 무조건 계속 에너지 볼 모드만 나오네 다 피하고 아이고 뭐하니 넌 또 22대? 이거 하다가 끝나겠네 지금 저기서 차들 다 피한거야 지금 카드도 없고 카드도 없고 시간 이러다 이거 하다가 다 끝나겠다 아이템 열리고 올게 아이템 차가 말도 안되게 없어요 그냥 차도 없네 그냥 차도 없네 야 널 막 없고 장애물 그래 이정도는 할 수 있지 오 장애물도 많고 좋아 잘 되는거 같애 왠지 카드 빨간 카드 됐어 슬링샷 이런거 한번도 안나왔잖아 아 슬링샷 근데 너희들 그거 야 그거 슬링샷 해야되는데 너희들이 다 없애면 안돼 자 지금 슬링샷이니까 스킬을 쓰면 안되죠 애들이 없으면 슬링샷을 할 수가 아 저희도 한번 갔어야 되나 자 세번만 더 하면 돼 시간 25초 그렇게 어려운 아 아 됐고 45대 오케이 아 차가 왜 이렇게 없어 45초 45대는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40대 많이 없앴다 17초 5대 5대 10초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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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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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00m 자 그럼 슬링샷도 이용하고 슬링샷 아 동전 먹고 아 이 오 야 아 아유 뭐야 아 4000m 왜 이렇게 머니아 어 점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80만점씩 나오냐 좋습니다 예 아 타나토스도 0 아니네요 믹스 모드는 어 뭐가 나와도 어렵네요 타나토스로는 어려워 자 좋습니다 예 터니메카드 레이싱 게임 타나토스로 믹스 모드 해봤어요 예 세번이나 도전해봤지만 100만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 미션이 문제가 아니었네 타나토스가 문제네 자 좋아요 예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전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